지섭씨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세요? 그저 형은 비슷하지 않나요?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귀로 듣는 거고요 사랑하는 건 눈으로 보는 거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러니까 좋아하다 헤어지면 귀를 막으면 되지만 사랑하다 헤어지면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나는 거래요 지섭씨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사랑하셨나봐요 그게 아니고 음악에서 이제 마칠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요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오시는 신승우씨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지오주의 SNL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